거대한 달 모양의 가스기구인 서울의 달이 이번 달부터 서울 여의도 상공에 떠오릅니다.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6일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의 달 개장식을 열 예정입니다. 서울달은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23일 정식 개장의 유료 탓음으로 운영이 됩니다. 기구 몸체가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되는 계류식 가스기구인 서울달에는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지상 130m 상공에서 약 8분간 머물며 서울의 낮과 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.